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한 번의 그런 화제거리를 장안에 던졌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특활비 파동입니다. 사건 발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특활비 파동입니다. 발달은 지난 11월 5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며 시작됩니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이 있는 검찰청에만 특활비를 더 많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적게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마치 기다리려 했듯이 화답합니다. 어쩌면 사전에 입을 맞추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내려보내지 않아서 수사팀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어서 11월 6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과 집행관련 내역을 보고하라는 그런 대검감찰부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여야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렸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기한 의혹과 여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다 사실 무근으로 반가름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당사용 의혹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법무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특활비를 빼내서 쓰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겁니다. 혹을 떼다가 혹을 붙인 셈입니다. 다음 질문은 새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특활비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수사 사항에 관련해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소요된 경비. 그러니까 검찰 특활비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검찰로 마땅히 가야 될 특수활동비 가운데서 연 10억 정도 이상이 법무부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대회 검찰청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93억 원 가운데 10억 3천만 원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알 수 없지만 법무부 검찰국이 가져가다 썼습니다. 매년 그 정도의 돈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특활비를 가져다가 어디에 썼는가 사용처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의 정부 특활비를 적폐로 몰아넣어서 박근혜 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 특활비를 줄이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특활비의 무려 70%를 차지하는 국정원 특활비를 별도 항목인 안보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안보비를 매년 올려왔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도 안보비는 무려 7,460억 원을 대해서 기존 방식으로 추산한 정부 특활비는 1조 원에 가까운 9,844억 원이 됩니다. 올해 9,431억 원보다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활비를 줄이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서는 폼을 잡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특활비의 70%를 차지하는 국정원의 안보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눈속임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원래 이런 식입니다. 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늘 간격이 생기게 말입니다. 이번에는 법무부가 넘겨진 10억 원의 특활비를 누가 어떤 명부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해온 행적을 되돌아보면 그냥 덮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추미애 장관은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거나 공격하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특활비를 삼을 것으로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특활비 중에서 한 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입장을 달래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예년과 꼭 같은 특활비를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들었던 소문은 거짓 소문인 겁니다.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기회를 추 장관은 이용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이 제기한 특활비 논란을 아예 역으로 이용해서 검찰을 제치고 법무부가 특활비 배정에 관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빼앗아가는 것에 이어서 수사권, 일종의 수사활동비까지 직접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화입니다.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내놓는 검찰객의 바로 본 모습이라는 것은 검찰을 묵사발로 만들어서 자신의 수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인사권은 다 장악했고 그 다음은 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를 배분하는 그까지 손을 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수체도 만족하지 못해서 검찰의 인사권을 빼앗아서 검찰을 완전히 반신불수로 만드는데 이제는 특활비까지 빼앗아서 수사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발을 뻗을 수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조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바시프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1일 날 지금 미국은 보고 아델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미국 대선의 선거 과정에 대해서 균형있게 봐야 됩니다. 미국이나 한국 언론들이 그들의 책무를 잃어버리고 결론을 정해놓고 방송을 하는 뜻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은 결론을 정해놓고 방송을 하는 뜻합니다. 또 아델님의 다른 의견은 미국은 다릅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초당파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치러지고 12월 8일까지 마감시간을 뜨고 연방검사들 또 대법원 등이 부정선거 의혹 시비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기일조차도 이렇게 한 번으로 마치고 그냥 뭉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한 달 정도에 거의 다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에서도 디트로이트 등의 대도시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 이익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선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검증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의 차이가 아마 이번 부정선거에 대한 한미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법부가 너무너무너무 무능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파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갖고 참 앞으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선거 사법 문제를 이렇게 뒤처지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원을 믿겠습니까? 대법관을 믿겠습니까? 대법관들은 항상 사회적 책무뿐 역사적 책무를 기억해야 될 겁니다. 아델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댓글을 남기셨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TV 그 다음에 GONG 공TV 그리고 온라인신문인 공데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안목을 한층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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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